15번 풀차례, 맞아? 15번 들어가자, 그런데네. 근데 15번 문제는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연결사 고르는 문제, 이제. 자, 그럼 잠깐 여기 좀 봐봐. 지금 독해에서 연결사 고르는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독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해석 문제 아닌가? 해석하고 독해는 다르지. 해석은 짝고 짝고 읽어나가는 거고 해석은 그걸 바탕으로, 독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독해가 아니냐면 연결사 고르는 거는 빈칸 중심으로 앞뒤 말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어떤 다른 기준도 없잖아, 그치? 근데 연결사 고르는 문제에서는 주의하자면 먼저 연결사는 정리돼야지, 그치? 연결사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이건 방법이 없지, 여러분들, 그치?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날 잡아서 이건 표를 만들어 줄 거야, 그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연결사는 하나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보고 정리해, 그치? 그리고 평소에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연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치? 자, 이거는 바로 들어가 보자, 그치?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 잠깐, 여기 좀 잠깐 하자 뭐냐면 연결사를 고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으면, 잠깐 들어봐봐 가로가 이렇게 두 개가 쳐져 있으면 먼저 연결사를 이렇게 보고 대조가 돼 있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 1번 답에 여기는 대조인데 여기는 대조가 아니야 2번 답을 보니까 여기는 또 대조고 여기는 대조가 아니야 그럼 대조 쪽으로 먼저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연결사 중에서 대조를 표시해 주는 연결사가 가장 눈에 띄었나? 자, 답 좀 봐봐봐 1번의 하우에버 연결사는 뭐야? 그러나, 그치? 2번의 시밀러리는 뭐지?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2번은 사실, 바이칸프라스트는 대조적으로 3번, 대어포는 따라서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 산은, 라이크와이즈의 연결사는 마찬가지로 칸스키은 틀리는 결과적으로 우선 연결사 정의를 먼저 이렇게 보고 근데 답에서 1번과 2번의 하우에버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게 먼저 보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감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 3, 4번은 대조적인 건 없잖아, 그치? 우선 그 느낌을 잘 가지고 움직여 봐봐 자, 1번 가자 믿음은 믿음 아니야? 뭐에 관한? 멘테이닝은 유지하는 거지 타인은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잖아 사람과 도주 후는 사람이지 뭐 후 동그라미, 후절 어디까지 끊어봐 나이들까지가 끊어져야 되잖아 베리가 두 번째 동사잖아 그 베리의 단어는 다양하다 이런 동사 아니야? 그 명사가 버라이어티잖아 베리 앞에서 끊어 불러봐 죽은 사람들과의 연대 연결되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다양하다 문화와 문화에서 다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멘테이닝 타이스 위드 디지스트 이즈 억셉티드 동사 두 줄 서 스테인드까지 두 줄 쫙 치면 되겠다 연결을 유지하는 거 죽은 고인과 이즈 억셉티드 받아들여지고 서스테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 더 릴리지얼스 종교적인 리추얼스는 의식이나 제사 이런 의미 있어 일본의 여트 그러나 여트가 문드부사로 쓰이면 그러나지 그러나 어몽드 호피 인디언스 오브 에리조나 컴마 끊고 중의 어몽 호피 인디언들 에리조나에 있는 중의는 더 디지스트 고인은 풀 같은 잊혀집니다 As quick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잊혀집니다 그리고 Life goes on As you 일상적으로 삶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로 호피 포널은 장례식이지 호피족의 장례식 포널 리추얼은 컨크루드 결론을 내립니다 브레이크 오프 끊어짐을 비틴 모털스 죽은 자들과 스피리처 영혼들 사이에 브레이크 오프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근데 A번의 가로는 대줘야 아니야 그 앞뒤 말 만들면 돼 그 앞에 다시 읽어봐봐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인디언들 중에 죽은 자들은 잊혀집니다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삶은 일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호피족의 장례식은 결론을 짓는 겁니다 브레이크 오프 차단 모털스와 스프리트 사이에 브레이크 오프를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대조야 대조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계속 읽어봐 The diversity 다양한 Of 그리브는 슬퍼함이지 슬퍼함의 다양함은 Is nowhere Clear 어디든 간에 더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Inter-Muslim 이슬람계 2개의 사회 속보다 하나는 이집트고 나머지 하나는 발리입니다 Among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The Breved Are In Calist 빼앗긴 The Breved 라는 것은 뭔가가 생명을 빼앗긴 거니까 사별하고 뒤에 남겨진 거야 용기되어집니다 살아라 엘랭스 온델 그리프 그들의 슬픔 속에서 길게 살도록 장려되어집니다 Surround by others 다른 사람들의 둘로 쌓여서 Who relate to similarly tracing account 유사하게 비극적인 이야기의 연관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애호사진 겁니다 또 인스프레스 대어사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가로 In 발리에서는 브리비드 무슬림은 장려되어집니다 웃고 조이프라다 뒤쪽 가로가 너무 선명했다 그치? 뒤쪽은 어때? 대조지 대조 그치? 해석이 조금 어렵게 되더라도 기회의 가로선 되게 쉬웠네 그치? 그러면 답은 어때? 2번 뺏기 될 수 없겠는데 뭐 그치? 자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봐봐 저기 있잖아 이제 연결사를 고르는 문제는 자 이거 슬인제 어떤 방법적인 걸 잘 봐봐 다조를 띠는 연결사 의미는 이야기가 분명 두 번째 가로처럼 어때? 이 와닿는 의미 자체가 선명하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인가를 표시하거나 추가 비교 예 이런 연결사들은 의미 자체가 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선은 개인적으로 연결사 고르는 문제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우선 대조적인 연결사를 가지고 많이 움직여 그러면 답이 손쉽게 정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A, B 선택지에 대조를 표시해주는 연결사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 그치? 걔네들 갖고 먼저 움직이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두 개 다 대조가 아니었으면 그러면 1, 2번은 버리고 3, 4반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지 않아 그치 않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대조가 걸렸으면 1, 2번 중에 결정을 하면 되지 않아 그치? 어때? 하나의 요령일 수 있어 이거는 이거는 어떤 리딩 스킬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순간적인 요령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결사 그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접하게 되면 선생님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빨리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됐어? 대조가고 잘 움직여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결사 그러는 문제는 도쿄 문제 아니에요 해석 문제 지금 그를 전체로 끌고 갈 필요 없잖아 A 가로는 앞뒤 판단하는 거 아니야 B 가로는 이집트하고 발리 비교 아니었어? 근데 이집트 발리인데 서로 대조적이어자 서로우드 조이프를 했잖아 그치? 반대적인 입장으로 가면 되지 뭐 이해 됐나?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16번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빈칸 채우는 문제의 얘기이지 그치? 자 이제 이 얘기하자 자 보자 이 문제를 서마하고 이제 잠깐 얘기 좀 해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빈칸 채우는 문제 도쿄 배울 때 서마하고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야 근데 우선 잠깐 얘기 좀 해 음 서미 세계를 만든 이유가 있어 있잖아 빈칸은 어느 빈칸이든 뭘 못 벗어나 음 그래? 주된 내용을 못 벗어나 잠깐 지금 얘기 좀 해볼게 여기 봐봐 있잖아 빈칸은 문제를 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지? 글을 읽는 사람이 빈칸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 빈칸이 있으면 일단 빈칸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초점이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물어보자 그런 효과가 있는 빈칸인데 선생님이 인천 얘기라는 지문이야 근데 대구에다 가로친 거야 어때? 지금 빈칸 잘못 만들었지 그렇죠? 인천을 얘기하는 지문에다가 대구 쪽에 가로를 쳤다 그러면 전혀 빈칸에 초점이 안 맞춰진 거잖아 금방 빈칸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어 글쓰니 글을 읽는 사람들이 빈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럼 인천 얘기하는데 대구에다 가로를 쳐버리면 그걸 읽는 사람이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빈칸이 잘못된 빈칸인 거지 그러면 철저하게 선생님은 어디다 빈칸을 차야 된다는 거야 인천 쪽에 쳐줘야 되는 거야 또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지문을 통해서 빨간색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또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기하는 빈칸을 어디다 쳐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에 쳐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을 얘기하는데 노란색에다 가로 쳐놓으면 어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초점을 안 맞추는 것도 있지만 답이 없어 한번 봐봐 빨간색을 얘기하는 지문이야 근데 선생님 노란색에다 가로를 쳤어 그치 일단 됐어 그러면 답에는 빨간색도 노란색도 검은색도 있을 거고 하얀색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답에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란색의 가로가 되면 검정색 하얀색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어느 색이 들어가든 다 상관없잖아 이렇게 다 지면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때 답이 없는 문제가 되잖아 결국은 빨간색에서 답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초점이 있잖아 빨간색 얘기잖아 빨간색으로 채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빈칸이 세 개를 친 이유는 빈칸의 위치도 중요해 어디 있어 앞에 쳐질 수도 있고 중간에 마지막에 쳐질 수 있잖아 근데 빈칸이 앞쪽에 쳐져 있으면 어디 부분을 잘 읽어야 돼 그걸 뒤쪽에 주된 내용을 잘 읽어야 돼 너무 빠른 판단은 안 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빈칸 앞에 쳐놓잖아 그 앞뒤 말 만드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 그치 여기서 끝내고 말지 그치 그래서 빈칸이 앞쪽에 쳐져 있으면 그걸 뒤쪽에 주된 내용을 잘 봐야 돼 중간에 쳐졌으면 가로 뒤쪽 얘기를 잘 봐야 돼 빈칸이 마지막에 쳐져 있으면 이건 잘해야 돼 글의 흐름에 변화가 없다면 앞쪽 얘기 소위 반전의 연결사를 통해서 글이 반전되면 뒤쪽 이야기 그래서 빈칸 마지막은 앞에 글의 흐름을 참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제일 쉬운 건 어느 거야 딱 반 접어서 보거든 그래서 빈칸이 중간에 걸린 문제는 참 쉬워 빈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건 마지막에 흐름을 못 잡으면 안 돼 변화 없는지 있는지 이걸 먼저 가늠해야 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떤 흐름의 변화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문제를 해볼까 여기 봐 빨간색 그러나 노란색 어디로 들어가야 돼 노란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빨간색 빨간색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기준의 움직임을 가지고 문제를 접해야 된다는 거 한 번 해볼까 자 문제 빈칸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 제일 마지막에 쳐졌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글의 흐름을 잘 잡아서 들어가줘야 되면 처음부터 읽어봐 과학자들은 해부릉로 대동그라미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more higher 좀 더 높은 에어 템퍼럴처 공기 온도지 공기의 온도들은 아 컨트리뷰팅 공원한다 투 더 서페이스 표면이 멜팅 녹는 거야 어디 표면 그릴랜드의 아이스 시트 그치 얼음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has found 발견됐습니다 another threat 는 위협이나 겁이 대동그라미 어떤 위협이나 겁이냐 has begun 시작했습니다 어텔스 데 아이스 프롬 빌로 밑에서부터 얼음을 공격하는 걸 시작한 위협 표면이 녹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가자 웜 오션 워터 따뜻한 바닷물 무빙 언더 언더 바닥에서 밑에서 흐르는 베스트 그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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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빙하재 거대한 빙하 아래에서 이스 크루징 약이 시키고 있다 그들이 멜트 녹도로 입은 심지어 모아 킥클리 더 심속하게 녹도로 더 파인딩스 그러한 발견들이 워 퍼블리스트 발행되었습니다 인 더 저널 네이처 지올 사이언스 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바이 리서 조사가 드립니다 후동그라미 어떤 조사가 드려요 스타리디 원 오브 더 매니 아이스 퍽그스를 조사한 그런 과학자들인 거예요 오브 더 니움 그지 보자 니오 글랩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 이거는 읽기가 그지 그 79 N 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냥 근데 빙하의 그런 그지 종류지 글랜시오 그지 지올 빙하에 대한 그런 식의 아이스 퍽그스를 많은 그지 중의 하나를 연구한 겁니다 In North East 그릴랜드 North East 있는 그릴랜드 있는 겁니다 이 빙하의 위치가 On On Ais Tongue Is Strip Of On Ais 대 동그라미 On Ais Tongue 는 스트립 아이스 띕니다 근데 통과 원래 현대 그지 아이스 통그라는 게 뭐냐면 띠띠 스트립 그지 아이스 얼음에 그 단위를 얘기해 아이스 스트립인데 어떤 거지 대띠야 붙여봐 풀로 떠다닙니다 온 더 워터 물 위에서 With breaking up from the eyes 얼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 없이 그지 온 땅에 있는 더 매시브 원 거대한 거 이러한 과학자들이 스터디 연구한 이러한 거대한 것은 입니다 거의 50마일 정도의 길인 겁니다 더 스터베이 그 조사는 리비를 밝혔습니다 언더워터 커런트 물 밑에 흐르는 커런트는 해류나 조류 기류 이런 걸 얘기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해류를 설명했습니다 밝혔습니다 모아덴 이상인 거야 마일 와이드 1마일 정도의 넓이 이상인 그런 물 밑에 흐르는 그런 해류를 밝혔습니다 왜 동그라미 아 웜 워터 따뜻한 물 프롬디 애틀랜티 오션 대서양에서 들어온 따뜻한 물은 이즈 에이블 투 플로우 흐를 수 있습니다 다일렉 직접 트로드 향에서 글레시 빙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브링 라즈 어마운트 힐 엄청난 양의 열을 가져옵니다 인컨택 위도 아이스 얼음과 접촉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글레이션 멜팅 빙하가 녹는 걸 가로 합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쉬웠다 그치? 자 여기 좀 붙자 여기 머리 들어 근데 중간중간에 해석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요는 얘기하자 어 글에 어떤 내용의 반전이 있어 없어 그 얘기를 해 먼저 없자 근데 거기 중간에 잠을 들여다봐 아까 버시라는 연결사가 세 번째 줄에 보였잖아 그치? 근데 얘들도 글을 반전시키는 건 아니었었지 그치? 표면에서 녹는 거 물 밑에서 녹는 거 이렇게 잡았지 둘 다 다 공통점은 뭐였어? 녹는 거지 않았어? 멜팅 그치 않아?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얼음이 빙하가 녹는다는데 초점을 맞춰놓은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1번 답 어때? 세퍼레이트는 분리시키다는 거지 2번 딜레이는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3번 프리벤트는 예방하고 막는 거 아니야? 4번에 액셀레이트 액셀레이트의 단어는 자동차 운전할 때 액셀 받는다 그러지 않아 그거 밟으면 어때 자동차가? 속도를 내지 않아 가속화시키다 그치? 그러면 주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빙하 자체 얼음이 녹는 게 그치? 촉진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몇 번 답 4번 액셀레이팅 그치? 여기 그게 답이 되겠다 그치? 맞나?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자 보자 저기 있잖아 빈칸 채우는 문제를 이렇게 시험에 접하잖아 그러면 우선 주된 내용을 딱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딱 둬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어딘가를 잘 봐 그리고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을 정해놓고 보란 말이야 근데 그래 빈칸이 앞쪽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칸 뒤에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거야 어떻게 안 읽지 뭐 이것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치? 이런 일은 드물어 아주 없다고는 얘기 못해 근데 이건 드문 얘기지 빈칸 바로 뒤쪽에는 무슨 얘기 줄까? 오히려 어려운 말을 주겠지 여러분들 그치? 판단 못하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마지막까지는 어때? 글을 선명하게 제시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가 되는데 그치? 마지막을 잘 봐야 돼 또 봐봐 중간에 쳐져 있어 그러면 선생님 문제 내볼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빈칸이야 그럼 앞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의미 없잖아 구분 못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뒤는 무슨 얘기일까? 파란색 얘기하겠지 주된 내용으로 그치? 그러니까 뒤쪽 얘기 올리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있으면 그러면 잘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앞쪽이 빙하가 녹는 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데 뒤쪽에서 그러나 땅 밑에서는 다시 찬기 찬 공기가 올라와서 얼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빙하가 녹는 게 지연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잘 잡으란 말이야 이거 나중에 이 리듬으로 잘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아까도 선생님이 주제 제목 할 때 잠깐 얘기해 줬는데 봐봐 있잖아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절대적으로 뭐가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근데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영어 독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과감해져야 돼 무슨 얘기냐면 글을 아까 같이 의무문이 딱 제시가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주제목이라는 걸 딱 감지할 수 있잖아 그럼 뒤쪽 얘기를 어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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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 가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스키밍 그냥 흩어보는 상태에서 끝내야지 그럼 빨리 답을 체크해버려야지 그치? 그럼 빈칸도 봐봐 봐라? 앞쪽에 쳐져 있으면 중간에 어떤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 어때? 그거 개의할 필요 없잖아 안 읽을 수는 없잖아 그치? 흐름만 잡고 마지막 결정은 마지막에 와서 해주면 되잖아 그니까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그냥 있는 게 능사가 아니야 독해는 그럼 독해해라 그러면 그냥 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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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석하는 게 독해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글도 그렇지 않아? 우리 글도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어느 부분은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결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떠니? 시간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전체를 다 시간을 갖고 보는 건 아니잖아 내 얘기야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좀 해봐 봐 그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빈간 채널 문제는 이런 리듬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자 그럼 뒷장 또 넘겨보자 17번으로 가자 아까 17번 문제는 우리 했었지 그치? 그럼 이제 18번으로 가서 스마트 얘기해보자 자 여기 보자 18번 문제 주어진 걸로 스마트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자 여기 봐봐 머리 들고 주어진 걸 놓기 문제는 어떻게 풀자랬어? 얘기해봐 이렇게 풀자랬지? 앞에 있는 지시사 연결사 여기에 처음에 들이대면 안 돼 여기는 함정이 많아 그래서 주어진 걸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이거 잡자리지 않았어? 지금 우리말로 할게 봐봐 이것은 봄을 알리는 표시들입니다 뒤에 뭐 들어올까? 봄을 알리는 일정한 현상들이 쭉 들어오겠지 뭐 그치? 또 여기 봐봐 그는 점심을 먹고 졸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뭘까? 그거 점심 먹고 졸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들이 뒤로 쭉 들어오지 않을까?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이걸 먼저 찾아가 여의치 않으면 그때 그때 앞에 거 보고 이거 먼저 찾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누구나 빨려가거든 이것은 하면 디스는 하면 디스가 뭐지? 이거 찾으러 떠나려잖아 문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디스 갖고 푼다는 거 알아 디스 갖고 못 풀게? 가진 방법을 다 쓰겠지 그치? 출제하는 사람은 못 이겨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뒤를 봐달라는 얘기지 자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스물 한번 해봐 가즈 아 더스 따라서 플로드 피지피 그리고 아 생명을 주는 아스테인 산소는 이다 2절 좀 더 더 쉽습니다 포 더 핫 심장이 토 서큘레이트 토 더 브레인 뇌까지 서큘레이트는 순환시키고 돌리는 거 아니야 서클에 단어 있잖아 서클 원 맞나?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뭘까? 이런 내용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뭐라고 다시 읽어봐 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얘들은 목적으로 해석해 주어로 해석하면 안 되지 얘들아 난이도윤수형법이잖아 아니 블러드 앤드 라이프 어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투부장사 뒤에서 나온 거잖아 난이도윤수형법이잖아 난이도윤수형법이잖아 해석할 때 중요하다 그랬잖아 심장이 얘네들을 갖다 어때? 뇌까지 그치? 얘네들을 얘네들을 목적으로 해석해야지 피나 산소를 주는 생명을 주는 산소를 그치? 뇌까지 순환시키는 게 좀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이거 해석 정확하게 잘해야지 자 이들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뭔지 잘 생각해봐 그치? 사람들은 can be 노출될 수 있다 그래비테이셔널은 중력 아니야? 그래비티 그치? 또 지 폴스의 지 폴스라는 게 그래비테이셔널 폴스를 얘기하는가 보다 그치? 인 디퍼런의 다른 방법들로 It can be focalized 그것은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그래서 어펙팅 영향을 준다 오직 어프로션 한 부분 몸에 As in getting slapped 등에서 슬랩 할 수 있었을 때 천만큼처럼 슬랩은 탁 때리는 건데 그치? 거기 해석이 참 매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치? 문제 해석하다 보면 이럴 때 많지 뭐 그치? 근데 어때? 개의할 필요 없어 왜? 뭐 주어진 걸 뒤에 내용을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치? 그것은 역시 모멘트리는 순간적 일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치에서 하드 폴스 인디오드 이너카 클래시 하드 폴스 음 단단한 힘들이 인디오드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너카 클래시 자동차 충돌에 있어서 그치? 그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 A third type of 지폴스 세 번째 유형의 지폴스는 지속이 되어진다 딱 라스트 폴스 지속된다 적어도 several seconds 몇 초 동안에 지속되어진 바디 와이드 지폴스는 아이다 가장 위험하다 사람들에게 1번은 어때? 주어진 걸 뒤에 들어올 내용 맞아? 그건 아니지 않겠니? 그쵸? 그쵸? on the body 몸은 일반적으로 위드 스테인드는 지탱하다 그쵸? 로컬라이즈 모멘트리 지업적이고 일시적으로 지탱된다 지폴스를 better than 더 잘 sustain 지폴스 지폴스를 유지시키는 것보다 which can be deadly 치명적일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피가 이스포스 인텔렉 다리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프라이빙 래스트 바디 몸의 나머지 부분에서 산소를 빼앗아간다 디프라이빙 그치? 주어진 걸 뒷는 아니지 주어진 걸 금방 뭐라 그랬어 피하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뇌까지 순환시킬 수 있게 한다 산 심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일단 피가 다리 이럴처럼 내려간 거잖아 그치? 맞나? 그럼 계속 읽어봐 sustain 지폴스 지탱이 되어진 지폴스는 어플라이드 적용돼 있어 와일 동안에 바디 허리즌 몸이 수평선일 때 어플라인 누웠을 때 그치? 인스테이테이션에 시팅 온 스탠드 랜 스탠드 그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텐스트 경향이 있다 투비 몽아 털러로 좀 더 참을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비콜스 왜냐하면 어플라이드 피의 폴스 인던데 음 피가 등 뒤에 고인다 나 떨레 다리가 아니라 응? 썸피플 몇몇 사람들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우주비행사나 파이터부 제트 파일럿 전투비행 조종사들은 언더고 겪는다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이 특별한 훈련을 겪습니다 또 잉크 늘리는 겁니다 그들의 몸들에 저항하는 것 지 폴스에 저항하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스페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 자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선생님이 묻는 거 얘기해 봐 1번은 아니지 그런데 2번하고 3번 뒤에는 전부 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피가 아래로 쏠리는 현상을 얘기했던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지포스는 중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까 그래비테이션 포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맞아? 그러면 4번 뒤 좀 봐봐 몇몇 사람들 우주비행사는 파이터 제트 파일럿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트레이닝 엑서사이즈를 한다 그들의 피들의 몸들이 지포스의 저항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이거 아니야? 사람의 몸이 있으면 사고가 나면 피가 어떻게 돼? 아래로 쏠리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거 이유는 지포스 그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치? 밑으로 잡아다니는 게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사람의 심장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뇌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치? 심장이 끌어올리 펌프질을 하잖아 그치? 밑으로 내려갔던 피를 펌프처럼 작동시켜서 뇌까지 순환시켜주는 서클레이터 해주는 거 아니야 그치? 맞나? 맞지? 피하고 산소를 그치? 그러면 봐봐 뒤에 뒤에 스페셜 트레이닝이 이 훈련 아니었어? 그치? 4번 뒤 4번 뒤 좀 봐봐 지프스에 대항하는 리지스턴 것에 그들의 몸에 그치? 몸이 지프스에 대항한다는 건 뭐야? 피가 위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피가 머리 쪽까지 가는 것도 피를 올리는 거 아니야? 맞지? 4번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찾을 수 있겠어? 자 머리 들어보자 자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어진 글 넣기는 이 글 뒤에 들어갈 내용이 뭐지? 이걸 잡으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심장이 피하고 산소를 머리까지 올린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까지 순환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올리는 거 올리는 거 그치? 맞지? 지프스는 밑으로 잡아다니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우주비행사나 전투기 조동사들이 스페셜 트레이닝하는 게 뭐야?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건 답은 4번 쪽이 답이 돼야 되겠지 그치? 탈 수 있겠나? 오케이 답은 4번 4번으로 선택이 돼야지 근데 그 4번 앞까지는 전부 다 피가 지프스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잖아 시팅 그치? 앉아있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그것도 있긴 해요 여러분은 뭐냐면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거지만 가끔 거꾸리 하는 게 맞지 우리 건강에 굉장히 그거는 긍정적인 운동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거꾸리가 뭔지 알지? 물고 나면 쓰는 거 있잖아 뭐 물고 나면 안 쓰더라도 일반 이렇게 운동기구 있는데 가면 거꾸리 있잖아 그치? 그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횟수를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거꾸리 하는 게 맞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있대 뭐냐면 사람의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은 피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치? 얘를 심장이 바짝 끌어올려서 어떻게 펌프질해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심장 기능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되는 거지 그치? 매번 뽀뽀질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치? 심장이 쉴 틈이 없는 거야 쉴 틈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기계도 그렇지 뭐 그치? 고장이 자주 난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 그리고 수명이 오래 못 가잖아 그치? 좀 아껴줘야 되잖아 그럼 거꾸리 하면 어때? 거꾸리 하면? 사람이 매달리면? 이렇게 이제 물구나무식에 거꾸리를 하게 되면 어때? 이제는 이 심장이 역으로 돌잖아 한쪽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야지 이게 또 순환시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의 기능이 좀 이렇게 강화가 된대 그래서 내구성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기 뭐야 어디 가다가 요즘은 저기 공원 같은 데 진짜 많잖아 운동기구 그치? 근데 요즘 피트니스 센터도 안 되겠어 공원 같은 데 워낙 운동기구가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굉장히 피트니스 센터는 굉장히 오래 다녔었는데 요즘은 안 다녀 공원에 있는 게 더 좋잖아 그치? 공원에 있는 게 워낙 잘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구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공원 가다가 거꾸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항상 매달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이렇게 한 올해는 뭐 현기증 나서 뭐 못하지 뭐 그치? 그래서 본인이 현기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매달려 주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모든 병의 근본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병의 근원 어디서 생기는 거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모든 병은? 피, 혈액 피하고 혈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건강하면 어느 병이든 다 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아가긴 그래요 암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들? 피가 돌다가 거기 피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암 아니야? 그게 여러분 아니야 암덩어리라는 게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그 부분에서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암이거든 혈액 순환만 제대로 되면 암은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거꾸리가 그렇게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꼭 가다가 보이면 매달려 하면 그건 진짜 의도적이라도 그렇게 해 진짜 좋은 운동인 거야 자 그러면 진짜 또 넘겨보자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20번의 문제는 글의 순서 정하는 문제이지 자 머리 들고 순서 정하는 문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자 그랬지? 글의 순서 정하기 어떻게? 제일 먼저 지시사 먼저 찾아내자 그랬지 그치?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사 보자 그랬지 여의치 않으면 내용을 보는데 일반적인 게 먼저고 세부적인 게 나중에 이제 그치?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으로 움직여야지 연결사 정하는 문제는 이걸 철저하게 움직이면 되지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자 읽어봐 우선 주어진 글 읽어봐 오늘 날 랜드 라마르크는 이즈이다 Unfair이니까 부당하게지 부당하게 기억되어집니다 인 라식 파트니가 대체적으로 그의 잘못되어진 이스페 설명입니다 하우 동그라미 뭐에 대한 설명이야? 어떻게 Adaptations는 적응이지 적응이 이벌브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졌냐 에 대한 그의 잘못된 설명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Properset 대동그라미 대체를 제안했습니다 On, by, using, or not using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특정은 바디, 바디, 몸의 부분을 On, organism 하나의 유기체는 발달합니다 특정은 캐릭터리, 특징들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There is no evidence 대동그라미 증거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증거 없습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이 문도 부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in front of note that 대동그라미 대떼아를 주목하는 건 중요하다 라마르크가 Properset 대동그라미 대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Evolution 진화가 Occurs 발생한다는 겁니다 왼동그라미 언제 Organisms 하나의 유기체들이 Adaptive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적응할 때 Decide 이런 생각은 도움을 줍니다 Set the stage of dying 다인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해? 라마르크의 생각 대동그라미 어떤 생각 이런 needs characteristics 이런 특징들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그치? needs Characteristics 라고 돼 있지 않니? 그럼 얘 뭐 가르켜? 주어진 길에 Characteristics 이거 가르켜야 되지 않아? 그럼 B가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아? 에이 그잖아 그럼 답이 어느 것만 남아? 2, 3번 남지 않아? 그런데 뭐만 결정하면 돼? A, C인지 C, A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지 않겠어? 자 맞아 잘 읽어? 라마르크는 Call Decide 이런 생각을 불렀습니다 Inheritance of the Acquired Characteristics 얻어진 특징의 상송 유산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C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다 붙이는지 잘 붙여야겠다 그치? 라마르크는 설명했습니다 칸가루의 파워풀은 힌드렉 뒷다리는 워더 리저 결과다 NC 조상들의 결과다 그치? 머리 틀어봐 어? 그럼 이건 쉽네? 여기 봐봐 그 C번에 example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연결사를 맞지? 그게 어디다 붙일까? 10원만 결정해서 붙이면 되잖아 C가 A 뒤로 붙는 건 안 되지 왜? C가 A 뒤로 붙으면 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다인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건 라마르크의 얘기지 않았어? 그럼 이 C는 B에다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잖아 만약에 C를 갖다 A 뒤에다 붙이면 다인의 얘기가 되잖아 다인의 얘기 아니잖아 라마르크의 얘기지 그치? 맞나? 그 답이 몇 번으로 떨어져야 돼? 3번 이걸로 떨어져야겠다 그치? 캐릭터 리스트를 찾아서 먼저 주어진 글에 붙이고 그치? C번에 For example 갖고 움직이면 되잖아 얘기 됐어? 자 여기 보자 봐봐 순서 정하는 문제는 지시사 연결사 내용 이렇게 움직이면 돼 자 근데 이제 섬하고 이제 마무리 지면서 결정을 얘기를 좀 하자 있잖아 이제 섬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제 시험을 보고 오잖아 딱 시험을 보고 와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어 섬이 잘 들어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무슨 얘기 해 알면서 틀렸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왜 알면서 틀렸고 알고 있는 건데 왜 틀렸을까? 이유가 뭘 얘기를 해? 시간의 부족함을 얘기해 지금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해 응? 근데 이 얘기는 맞아 그 학생이 절대 거짓말하거나 자기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얘기 아니야 실제 일해 지금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시간 가지고 영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유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응? 그러면 있잖아 잘 들어 여름 시험을 잘 보려면 많은 지식은 필요 없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시간의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이 빠른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이 뭐지? 지금 이게 해줬잖아 지금 설마 논리해봐 독해 어떻게 돼? 리딩 스킬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과감하게 줄이고 탁탁 줄여나갈 수가 있잖아 그치? 전체적으로 다 짝고 해서 갈 필요 없을 경우도 많잖아 물론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 그치? 그러나 과감하게 시간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문법? 봐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문법에서는 뭘 보고 뭘 생각하라고 찍어주잖아 그치? 어휘하고 생활용어의 경우는 그거는 워낙 시간이 안 걸리는 파트니까 그치? 차질을 빼놓더라도 여러분 용어 문제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문법하고 독해 아닐까? 그 선생님이 시켜준 방법들로 해 독해는 리딩 스킬을 리딩 스킬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고 빈칸 뭐 이런 거 다 그치? 문법 문법 핵심 저기 문법에서 묻는 부위가 있잖아 선생님이 적어둔 여섯 가지 있잖아 그치? 절대 이 바깥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안에서 움직여서 판단하라고 절대 안 벗어나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얘기했죠? 문법은 이거 벗어나는 거 물어보잖아 다 틀려 여러분 못 맞춰 이거 벗어나는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 여러분 절대 못 맞춰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못 맞춰 왜? 그럼 묻는 걸 몰라 그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은 이 선안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이 시간이 참 많이 단축이 될 거야 근데 영어에서 시간을 못 줄이면 어떤 문제까지 또 생기니?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풀잖아 그럼 앞에 내가 먹으러 하고 영어가 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시간을 5분 내지는 10분을 남겨줘야 돼 다 풀고 나서도 왜? 여기 지금 미진하게 풀 문제가 많잖아 이거 검토 못하면 안 되지 그냥 내버리면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시험이지 국사에서 몇 문제들도 못 풀었을까? 아무리 쉬어도? 애매한 문제 한 두세 문제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국어도 아무리 쉬어도 몇 문제 애매한 거 있어 이 정도는 있지 않겠어? 뭐 다른 과목도 그렇지 않겠어? 그럼 이 합치면 이게 보통 10문제에서 15문제 상관이란 말이야 어? 10개에서 15개를 풀긴 풀었지만 미심쩍게 풀 문제들이잖아 여기서 이대로 내면 어떻게 돼? 시간 없으면 이대로 내면 물론 맞춤 문제도 있겠지만 틀린 문제도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검토해야지 그래서 영어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니? 딱 풀고 나왔을 때 영어 딱 정의되고 나면 시계 딱 보는 순간에 5분은 10분은 딱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못 풀었던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그거 다 체크하고 시험지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때? 절대적으로 붙어 그러면 진짜 붙어 근데 이 리듬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저기 뭐야 영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면들을 배려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고 뭐냐 뭐 선생님이 해준 게 나았어 근데 참 해설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참 고쳐야 될게 응? 해설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다 이후동성 얘기하면서 저기 저거 띄워주면서 뭐라 그러니? 아 이 문제는 내가 그치? 수업 시간에 몇 번만 해줬던 문제야 지문도 똑같아게 나왔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선생님이 해준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해준 게 기억나 안나? 안나지 어떻게 기억이 나 그치? 선생님 한번 띡 풀어준 건데 그거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치? 그 지문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 그치? 그래서 제 선생님들이 조심할 점은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주면 안 돼 해준 게 나왔다 저 선생님 해준 게 그대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면 안 돼 항상 문제를 푸는 방법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건 문제를 풀려들어가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됐어? 그래서 아무쪼록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맞추고 지방직에서도 이 분위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야 영화 원래 이래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움은 없으니까 잘 이제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 이게 생각을 합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방직 끝나면 또 한 번 할 거야 그때 시험이 붙었더라도 화삼은 또 들어 내가 어떻게 시험 봤나 그치? 궁금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오늘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치고 들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